안녕하세요. 주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 굉장히 쉬웠어요. 근데 이 문제가 쉽다고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가져가야 되는 게 있어. 뭐냐면 바로 올소라는 접속사야. 너희가 올소를 나왔을 때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럴 때 올소가 나와. 올소는 기본적으로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더해지니까 나오겠지. 그래서 무언가 나열될 때 올소를 쓰게 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영이 철수 영수 이렇게 나열을 해. 그리고 언제 써요? 그리고 정의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올소나 그리고와 같은 표현은 뭔가 나열될 때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 앞에 위치하게 되잖아요. 그쵸? 엔드도 여러분 생각해봐. 우리가 병렬할 때 엔드가 있으면 그 엔드 뒤는 마지막으로 병렬을 이루는 부분이잖아. 올소도 마찬가지인 거야. 그래서 올소가 있는 이 문장에서 화제가 한번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약간 얘랑은 조금 내용이 약간 달라지는 부분이 나온다라고 판단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또 뭐를 느껴야 되냐면 무언가를 막 병렬하고 있다는 건 논리적인 글이기 때문에 하나의 개념으로 반드시 묶게 돼 있거든. 그래서 무언가 병렬될 때 그 바로 앞에는 병렬되는 거 앞에는 글 쓰는 사람의 의도를 나타내는 의도 문장이 나온다. 라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여러분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올소가 있는 문장은 병렬의 마지막을 가리킨다. 그리고 그 앞에 이 병렬되는 것들에 대한 의도, 글쓴이의 중심 생각이 나온다라고 확인해 보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볼게요. 첫 번째 문장에는 as much as라는 굉장히 좋은 표현이 나왔거든. 얘가 뭐랑 같냐면 얘랑 같아요. as much as는 as well as하고 의미가 같다고 생각하면 돼. as well as. 우리 as well as를 언제 배웠냐면 문법할 때 예를 배웠어요. a as well as b 이 표현으로 배웠거든. 그때 의미가 어떻게 됐어? b 뿐만 아니라 a 도라고 해서 a가 강조가 되고 동사는 b에 맞추지 않고 a에 맞춘다고 배웠어. 그 얘기는 뭐냐면 너네가 리딩을 할 때 이 앞쪽에 있는 것에 포인트로 더 둬야 된다는 얘기야. 얘가 주체이기 때문에 동사를 얘한테 맞췄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너희가 your brain하고 your body가 두 개 나오면 as much as라고 해서 원급이니까 같은 선상에 놓지 마시고요. 얘를 좀 더 강조해야 된다는 얘기야. 한번 볼게. 스포츠라는 건 포함한데 너의 뇌를 포함한대요. 멋뿐만 아니라 너의 몸뿐만 아니라 너의 뇌도 포함하고 있다. 근데 이 포인트는 어디에 있어야 돼? 브레인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것을 상수라는 표현이 나왔네. 그러면 이 상수라는 표현에서 어디까지? 그럼 어디까지야? 올 수 있으면 여기가 마지막이잖아. 그럼 이 앞에 있는 문장이 사실 아까 얘기한 것대로 의도를 나타냈고 그 뒤에 이 부분까지 올 수요가 있는 이 문장까지가 이 의도에 대해서 상수라고 있구나 라고 판단하고 글을 들어가는 거야. 볼게요. 너는 뭐 해야 되냐면 이해해야 된대요. 플레이를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경기장을 봐야 되고 그리고 나서 너의 다음 동작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너의 관중을 차단도 해야 되고 관중한테 신경 쓰면 안 되니까. 그리고 집중해야 된대요. 너의 경기에 집중해야 된다. 이게 전부 다 뭐예요? 브레인에 대한 부분이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올 수 나왔으니까 아직 안 끝난 거야. 네가 해야 되는 브레인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직 한 문장 더 해야 되는 거예요. 너는 또한 필요합니다. 컨트롤하는 게 좀 더 anxiety, 불안함을 컨트롤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컨트롤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 여기까지가 브레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뒤에 약간 어떻게 살짝 변하는지 볼게요. 그것은 걸린대요. 연습이 필요하대요. 뭐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이 니즈가 받았던 게 앞에 있는 내용들은요. 이러한 멘탈 스킬을 발전시키는 데는 연습이 필요한데 근데 그것들은 다른 게 없대요. 뭐의 발전과는 다른 게 없냐면 피지컬 스킬의 발전과는 다를 게 없습니다. 라고 한 번 정리해 줬네요. 그죠? 자 그러니까 피지컬 스킬이나 아니면 멘탈 스킬이나 똑같이 발전하는 데는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문가 나오면 그 전문가의 내용이 근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사실 여러분 전문가 나올 때요. 이 사람이 어느 분야에 있는 사람인지를 좀 보는 게 필요해.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분야가 어느 분야인지가 사실은 약간 글에 대한 단서를 주거든. 이 사람은 심리학자죠. 그러니까 이 글은 뭔가 스포츠의 심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구나. 이게 보이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뭔가 그 전문가가 나오면 그분이 계신 분야를 확인하자. 스포츠 심리학자인데 이 닥터 알렌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대부분의 퍼포먼스의 문제들은 근데 뭐 그 선수들이 겪고 있는 대부분의 퍼포먼스의 문제들은 그것은 결과가 아니래요. 뭐의 결과가 아니냐면 부적절한 코치나 코치를 부적절하게 했거나 아니면 기술적인 신체적인 기술의 부족 혹은 기술적인 능력의 부족은 아닙니다. 지금 이거 다 약간 신체적인 내용에 대한 얘기죠. 그것이 아니고 뭐 했을 때 그 히트는 여기서 열기란 뜻이거든. 경기의 열기가 약간 오르게 됐을 때 그 개별적인 퍼포먼스나 팀? 그 팀들은 어떤 팀들이냐면 이 부분이 조금 해석이 어려웠어요. 약간 무너져 내리고 있는 약간 그 몰락하고 있는 퍼포먼스나 팀들은 대체적으로 더 쏘는 앞에 있는 동사 받는 거야. 무너지게 되는데 왜 무너지게 되냐면 여기가 좀 한번 같은 내용 동어 방법을 했거든. 무너지는 개별적인 퍼포먼스나 팀들은 대부분 자주 그렇게 무너진다. 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앞에 더지 나오면 앞에 있는 동사 받으니까 대동사 받으니까 그럼 집어넣고 해석하시고 무너지게 되는데 왜냐하면 멘탈 팩터 때문에 뭐와 같은 그 집중하지 못하는 거 부정성 그리고 자존감이 없는 거 다 멘탈 스킬이죠. 혹은 그 무능력이죠. 뭐에 대한? let go up은 그냥 보내다 놔두다 라는 뜻이야. 실수를 그냥 보내버리는 실수를 그냥 놔두는 것에 대한 무능함에서 비롯되게 된다는 표현이죠. 여기서 사실은 물론 앞에서 우리가 바로 주제는 잡았겠지만 보면은 이건 피지컬 트레이닝 나왔던 1번 소재 안 나왔고요. 이번에 베스트 퍼포먼스 애틀렛트의 티칭 같은 거 안 나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 멘탈이란 표현이 있었으니까 3번 괜찮았네. 근데 4번은 인코레이징은 멘탈에 대한 부분이지만 서로 그 게임 경기하는 동안에 서로를 인코레이징 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너무 구체적이고 사실은 경기 중간에만에 대한 화재가 너무 또 다르죠. 화재에 대한 부분도 다르기 때문에 안 되고요. 4번은 스트롱 팀워크 얘기 없었어요. 그래서 답은 3번으로 잡을 수 있는데 이거는 이 문제는 굉장히 쉬워. 문제는 쉽지만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포인트가 좋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글의 흐름을 볼 때 올소가 있을 때는 아 화재의 마지막이고 그 앞에 글 쓰는 사람이 중심 생각이 있겠다. 이런 포인트 좀 잡아보면서 한번 이 문제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